우선이 좀 통하면은 이기는 것 같고 통하면 좀 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다진마인가? 자, 봐봐 아, 뚫려나? 아, 뚫려나? 아, 안돼! 귀찮다, 연장, 도망 아, 연타 아, 연장 못 풀었어 이게 피 상태가 이렇게 된다고? 아, 젠장 최대시대 못 끝낸게 크네 아, 나이스, 1-1 아, 뚫려나? 바로 아, 뚫뽑 아, 뚫뽑 아, 뚫뽑 아, 뚫뽑 아, 저기 사원이 이겨? 치밍팡팡팡 아, 깨끗 끝까지 안쓰고 아이고 아이고 오우 개많이 달아 오우 도마 잡아 뱅 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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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빠 망빠 오우 사행 나 교복 안 입었다니까 자꾸 왜 얘기하는거야 나 철권 2006 대학교 가서 했다고요 아 이게 헛다? 네 좋아요 다다다다 부채울 게 없지? 부채울 게 없어 아 젠장 끊을라고 했는데 김호그 왼잔발이랑 3 중단이랑 이즈 걸고 있어 와 이게 왜 헛쳐? 백로? 아 백로로 된다고 아이고 카운터 카운터 와우 부채상 써버려 내가 아 없었어 말도 안 돼 아 라운드 3 파이트 오케이 나이스 아 나 3라운드 못 땄구나 라운드 4 라운드 4 파이트 무게하자마자 품보내 빵 빵 빰 빰 빰 빰 빰 홀려나 아우 무겼어 아 양발로도 될텐데 확실하게 벽빵시키고 싶어서 저거 쓰는거 거든요 아 아 아 아 나 파크했는데 늦었다 와우 개많이 달아 개많이 달아 와우 개많이 달아 개많이 달아 아 뻥발 빵 쏘나 아 나이스 아 왜 안맞아 개헉 개헉바 진짜 안맞아 진짜 아 용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바로 썼어야 되는데 괜히 욕심부려갖고 체켄 그거 했다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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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쟁이님이 우승하셨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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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 이게 안맞아? 아 아깝다 그런맞아 아 아파 된장 죽었네 아이 죽었네 에깝이야 너무 느린 기술 썼어 아 할만했는데 다시 만났네 자 봐줘 아이고 퍼퍼 빵 어우 양발 비다 양발같아 다다다 오케이 앉았죠 아이고 쏘나요 태우고 아이고 도말뒀어 아우 자꾸 맞아 아우 자꾸 맞아 아 나이스 아 아깝다 잡아봐 아 나이스 기사일 바리 어렵네 준 다다다 백방 바리 돔 에세 투 액 에세 히 violation 라운드 호 raon 아 빅빅다 그래서 그쵸 자치 이렇게 빼고 괜찮아 밑에 있어 와 자온이 이기네 아 플러스 5인데 아 나 흘렸는데 마지막에 흘리게 했는데 안됐다 아 아 자온이 너무 맞아 다음 쌍 어어 아 저 14라 그랬네 아 미친 오케이 걸렸다 옮기면 맞죠 아 아 아 1카운터 아 원화단 아 이게 안돼? 쏘나요? 6카운터 빵빵빵빵 아 14 뭐만 하셨지? 4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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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맞았어? 바보야 다행 다행 4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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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핸 잡기를 너무 많이 써서 체크핸 다음에 거의 안자기죠 이거를 좀 조져야 되는데 그래도 나도 욕심벽으로 9카운터 좌측 4카운터 가닥 2카운터 4카운터 이친파크 아이고 뻥반 오케이 이기면 안 돼요 이번엔 내가